앉아! 꼬막먹는 빈제 앉아 앉아 여기 앉아서 봐 여기 앉아서 봐 저 누나와 같이 할 거예요 안돼 정석 방이 있네요 이 정석은 정석 몇 개요? 정석 5개 1개를 외우고 이거는 10급 사람들부터 외울 수 있는 정석 5개입니다 네 정석 드디어 유튜버 출려했다 아니야 너 오늘 강의 안 했어 저 모르는데 방에 이렇게 여기를 두거나 여기를 두거나 꼭이요! 이렇게 한 깐 띄는게 크기 많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정석도 알고싶어요 그 다음 조색이고 다음 한 점 정석만 다섯개 가르쳐 드릴거에요 네 소와 공감 뭐해도 안돼요 해도 되는데 일단 화장실이 쉬우니까 민재 비콰이엇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네 네 두번째 비콰이엇 정석 비콰이엇 저 정석이 시켜야래요 그럼 민재 후에 네가 해 아니 저 정석 모르는 말일거에요 아무거나 해 아무거나 단순 네 삼상 네 네 네 네 백이 좋은 정석인데요 이거 이거 백이 좋습니다 이거 아니거든 백이 좋은 정석 아니에요? 부모담엔 백이 좋으면 정석이라고 내가 itti 내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데요 4개 친구말이요 무릎이 다 싱기는데 어 4개 써 나머지 하나 무릎이 자랑 많은 색깔 나머지 무릎이 네 네 번째 세게요? 어 세 개를 써 크로구마저 2개 더 하세요 아 왜 형 먹어 그냥 아아 하형먹어 뭐 네 신지에서 프로기사 프로기사 말인데 지금 프로기사 네 네 네 정답 어디 둬도 돼요 네 번째 정답입니다 박사님 우 네 다섯 번째 정서 마지막 단서 이번엔 좀 좋은 정서 알려주세요 너무 좋은 정서기에요 어려운 거 알려주세요 박사님 단수만 하면 안돼 그냥 이런 단수 선생님 그냥 이런 것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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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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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거 해 아는 거 아는 거 해 아는 거 아는 거 해 아는 거 그러면 그때 잔수 네 끝 자 인사말 하시고 강의 마무리하세요 네 원 투 쓰리 포